주말에 한번 나만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했더니 몇몇 분들께서 이거 현타 너무 세게 올 것 같다 이거 현타 그래프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현타가 전 많이 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꾸 여러분이 나의 현재 상황 혹은 나의 지난 과거들을 윤색하거나 각색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사실은 잘못한 건데 그냥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기 싫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쑥 뭉갠다든지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나는 직면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나의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로부터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그 그래프 직접 제가 대면하면서 저의 잘못된 선택의 원인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일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걸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순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반도체 힘듭니다 아시죠? 네 사실 오늘 올 때도 약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약간 좀 나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게 썩 가볍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사무실 문 좀 잠그고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연초쯤 도 그랬고 뭐 한 두세 달 전까지도 계속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물론 잘못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가격도 올라가고 뭐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도 제가 얼핏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뭐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스팟 가격뿐만 아니라 고정 가격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반도체 쇼티지도 많이 나고 하여튼 등등의 이야기가 제가 좀 많이 섞여 있겠습니다만 여튼 결론은 반도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현실은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바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 보호를 냈는데 이제 매수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요? 네 오늘 아침에 하향 조정 하셨다고요? 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내년에 슈퍼사이클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위스크들이 있다 아 라고 말씀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언택트 소요가 극감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밸류션 배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정 프로님이 그 10월 달에 팔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그때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가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오늘은 아마 좀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렵고 심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떤 나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알려드려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일단 그럼 결론은 약간 파는 쪽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그 주가가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죠 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아직은 좀 살아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투자 의견을 일단 유지하고 그다음에 주가 반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하향 조정 왜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거죠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게 주가를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추경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튼 근데 심각한 상황들이 과거에 예측하셨던 것보다 그 심각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해졌다 심각하다기보다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이건 무슨 그림이죠? 네 지금 그 3페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중국 미국 유럽의 IT 수요예요 소매 매출액이니까 수요죠 그다음에 수요 YY 증감률인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굉장히 높게 증가율이 올랐죠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시면 3월 4월 달에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제조업 쪽이 약간 정체고요 지금 서비스업 이런 쪽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YY 증감률이 지금 4월 달에 굉장히 높은데 5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할 것 같고 6월 달에는 좀 빠르게 내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런 상황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IT 수요인데 그림 3을 보시면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악영향이 작년 2월 3월 4월에 3개월에 걸쳐서 아주 짧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5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2월에 46%의 수요 증가율이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증가함률이 지금 4월 기준으로 한 6% 수준까지 떨어졌고 5월 달 가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수요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 디렘 수요 증가율을 언택트 수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1분기까지 좋았기 때문에 27.8%의 올해 수요 증가율을 원래 제가 봤었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24.7%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내년의 수요 증가율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7.9%로 디렘 수요 증가율이 더 내려갈 것 같다 왜 이렇게 제가 했는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언택트 수요의 가장 핵심이 노트북이었죠 노트북 쪽의 동향을 보시면 그림사에 보시면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을 한번 보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월 달에 3월 대비해서도 한 20몇 퍼센트 빠졌고요 출하량이 YY 증가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까지 치솟다가 지금 거의 0%의 상황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대만 노트북 ODM 업체들 중에서 제일 큰 데가 퀀타라인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쓰기 위해서 대만의 여러 회사들과 컨퍼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노트북 고객들이 2분기와 하반기에 노트북 주문을 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HP도 자기네 원래 자체 예상치를 한 10% 이상 줄였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 하반기와 올해 1분기까지 굉장히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잡아놨는데 막상 수요가 1분기 후반 4월 달에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문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택트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노트북 쪽에서 그런데 증감률로 이렇게 봐서 그렇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게 50만대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100만대를 팔았어요 이제 100% 증가한 거죠 그런데 올해는 100만대가 그냥 나가면 증감률로 따지면 0% 성장이 아예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걸 감안하면 그 수요가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주가가 이미 반영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렇게 좋을 거라는 거를 작년 하반기에 올해 1분기에 걸쳐서 이미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일이 유지가 안 되면 그럼 그게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쪽을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 쪽에도 그런 나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예요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상당히 2분기가 괜찮을 거로 봤는데 이쪽이 푹 빠져요 그래서 사실 인도도 코로나19 회복이 되면 나중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은 올해 스마트폰 출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문제는 중국인데 아까 중국 IT 속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쪽에서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4월 달에 원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3월 대비 많이 출하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번에는 4월에 3월 대비 오히려 상당폭 감소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대만 현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5월 달 중국 시장 출하량이 4월 대비 오히려 더 늘지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에 출하량이 1분기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것 같다 감소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도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반도체 수요가 그런데 서버 쪽을 보시면 사실은 서버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IDC 업체들 캐펙스 계획을 한번 보면 지금 2021년에 제가 5월 17일자로 업데이트를 한 거 보면 작년 대비 16.4% 증가하는 걸로 나와서 4월 21일자로 업데이트를 했던 12%보다 캐펙스가 더 늘어서 좋은데 그래서 올해도 아마 작년에 이어서 서버 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아직 오덕한 얘기도 없고 고객들 주문도 괜찮고 2분기에 출하도 느는데 그런데 여기 22년 즉 내년에 IDC 업체들 캐펙스 계획을 보면 7.6% 증가하는 걸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향후에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20년에 22.4% 21년에 지금 16.4%에 비해서 21년에 투자 증가율이 많이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강도 측면에서는 21년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디램 쪽을 보면 디램 쪽도 8페이지 보시면 아직은 오더컷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 그림 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객들 재고도 지금 정상 수준에 있고 아직은 그다음에 디램 업체들의 재고가 또 워낙 낮기 때문에 오더컷이라는 거는 주문을 줄어드는 거 원래 100을 준다고 했다가 80을 깎아 벌어드는 거 그런데 이제 디램 업체들 재고가 또 워낙 낮기 때문에 디램 쪽으로는 아직은 오더컷도 없고 괜찮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그림 10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램 ASP 증가율이 18% 나오고 3분기 단 12%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3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 쪽을 한번 보면 지금 사실은 IT 세트업체들이 굉장히 마진이 지금 스퀴즈되고 있어요 올해 3분기 아니 아니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현재 이유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원재료 각종 부품들 가격이 다 오르니까 세트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압박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반기에는 웬만해서는 가격을 안 올려주려고 지금 많이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를 들면 cpu나 gpu 같은 반도체는 세트당 예를 들면 pc당 하나씩 들어가는 반도체니까 그거를 안 살 수는 없죠 그런데 d램이나 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 마진 압박이 생기면 그러면 거기 pc 안에 들어가는 그런 d램 랜드의 양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러면 이제 수요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4분기부터는 가격 상승폭이 좀 올라가기가 좀 버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현물 가격이거든요 현물 가격이요? 네 현물 가격이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가서 내리고 있어요 언제가 최고였어요? 그림 11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3월 상반기까지 오르다가요 3월 상반기? 하반기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올해 3월이 최고였어요? 네네 그런데 왜 지금 가격이 내리냐면 여기 이제 회색 부분으로 프리미엄이라고 칠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 대비 얼마나 더 가격이 높으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워낙 높았어요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 대비 너무 높으니까 현물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물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물 가격은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들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이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오르면 그러면 이제 주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그림 12 보시면 제가 주요 PC 디렘 관련 업체별 디렘 재고 변화라고 해놨는데 다른 데들은 재고가 적은데 이 모듈 업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네들이 킹스터나 에이데이트나 팀그룹이나 이런 회사들인데 현물 시장에 제일 큰 손이에요 얘네들이 그런데 얘네들 재고가 작년 연말에 6주였다가 지금 10주 이상 12주 13주까지 올라와 있어요 재고가 많군요 많이 올라왔어요 쌓아둔 게 그렇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쌓아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물 가격이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오른다고 치면 그럼 여기서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현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현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골든크로스가 있고 데드크로스가 있는 것처럼 현물 가격이 고정거력을 뚫고 올라가면 앞으로는 고정거력도 오르고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고 현물 가격이 고정거력을 뚫고 내려가면 앞으로 고정가격이 내려가고 업황이 나빠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반드시 주가가 안 좋은 일도 현물 가격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이게 위에 캡이 씌워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졸업체들의 재고가 많다 보니까 현물 시장이 제일 큰 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올해 수요 증가 전망치를 이제 28% 수준에서 24.7%로 낮췄고 그다음에 내년에 17.8% 한 18% 수준으로 낮췄는데 내년에 수요 증가를 낮춘 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각종 어플리케이션 별로 수요가 정상화로 간다고 쳤을 때 20년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빼고 그 이전에 10년 동안에 분기별 평균 증가율을 여기다 넣어보니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수요 증가율이 17.9%로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언택트 수요가 지금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기조 효과로 올해 높고 작년도 높고 했으니까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얘기했던 게 투자잖아요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반도체 회사들 투자 증가율을 한번 제가 보니까 올해 한 22% 정도 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으로 디렘은 한 25% 랜드는 한 17% 정도 캐펙스가 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이냐면 크게 작년 올해 대비 내년에 공급 증가율이 아주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닌데 다만 올해보다 공급 증가율이 또 많이 떨어지기도 어려운 그런 투자 규모예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율은 내년에 아마 올해랑 비슷하긴 할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런지 수요 증가율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아 공급은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2페이지 그림 14 보시면 제가 이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가지고 매출이 올라가면 그러면 마지막 해에 투자가 늘면서 그 다음해부터는 업황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캐펙스가 이 정도 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공급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D램하고 낸드 수급을 한번 봤을 때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올해는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높아서 좋은데 내년에는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 증가율이 높을 것 같다 올해는 그러면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 증가율이 높으니까 좋은데 그 가격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 증가가 약간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업황이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떨어질 일만 남았네요 많이 말씀드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제 이게 큰 그림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의 기회가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반도체 주가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추경 매수를 하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등의 기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불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올 만한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불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바로 그걸 따라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제가 이제 중요한 밸루션 배수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지금 그 반등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 한 10.8조 원 영업이익 그 다음에 3분기 한 16.3조 원 영업이익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1분기 1.3조에서 2분기 2조 7천 3분기 4조 4천 4분기 5조 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실적 모멘텀은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주가 조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불가격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4분기 실적은 어쨌든 두 회사문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게 시장 예상치를 아마 상회하게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반영된 건 아니라는 거죠? 고정은 그건 아직까지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의 프라이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거는 3.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나 내년 혹은 그 이후를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고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올라가 봐야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노리기 어려운 사람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때 가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나왔을 때 그때 더 사시지 마시고 아 차라리 그때는 조금 주식을 좀 현금화하는 일부라도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다 비슷해요? 네 똑같죠 아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디렘은 특히 안 좋고 메모리는 파운드리는 좀 괜찮고 이런 건 좀 있습니까? 그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좋을 때 덜 좋고 나쁠 때 좀 덜 나쁜 면이 있으니까 파운드리는? 네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은 메모리 보다는 그렇게 붙임이 심하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쪽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약간 방향 전환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건 좀 더 플러스로 봐줄 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 있죠 자료 보시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하이닉스보다도 멀티플이 높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현재 PBR로 따지면 1.8배 현재 주가가 이거는 과거에 매년 연간 고점 평균 배수 수준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4배인데 이거면 역사적 평균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해요 주가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삼성전자한테는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작년부터 굉장히 높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더라도 지금 3나노에서 게이터 로라운드라는 거 GAA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와의 격차가 좀 좁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밸류션 배수를 좀 높이는 그런 리레이팅 그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지금 M&A, NXP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밸류션 배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왔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환율 변동성 관련해서 반도체 업체들의 순수 마징이 어떻게 될지 이거 혹시 좀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환율이라는 건 사실 약간 후행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 실적에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익의 10원 정도 평균 환율이 연간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몇천억? 그럼 한 6천억? 그다음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제가 요새는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몇 년 전에는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느는 효과가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한 1,600억 정도? 이 정도 영업이익이 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게요 우리 송영서 명구위원께서는요 그 전부터 이 메시지를 거의 일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 많은 반도체 전문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좋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저는 늘 좋은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한테 10월에 팔아야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요 이분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MLCC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MLCC는 제가 커버하는 그런 분야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잠깐 MLCC 쪽을 커버하는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보니까 MLCC 쪽에도 약간 안 좋은 신호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 하시던 얘기 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리스크로 말씀드렸던 게 밸류션 배수의 하락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14페이지 지금 보시면 제가 그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프로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 그림 17을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션을 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2월까지는 유동성 증감률이 올랐는데 3월 이후로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고 이게 밸류션 배수의 하락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금 다시 풀리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glo벌 유동성 증감률이 다시 약간 크게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안정되거나 약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18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글로벌 유동성 금액 자체랑요 그다음에 매월에 전월 대비 유동성 증감해요 보시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이런 레벨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네모 표시를 해놓은 거는 2021년 올해부터 현재까지 1월부터 5월까지의 유동성 증감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레벨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올해도 늘고 있긴 한데 작년보다 늘어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YY 증감률 측면에서는 내려간다는 얘기고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적용되는 밸류션 배수도 사실은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에서 서비스업 지수를 뺀 그런 지표 이거를 제가 미국 ISM 제조업 상대 강도라고 말할게요 이거랑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비교해놨는데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에서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는데 물론 미국은 서비스업이 더 비중이 큰 나라죠 그런데 미국에서 제조업이 올라와야 미국의 중간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OECD 국가들의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좀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이지만 어쨌든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온다 이거는 뭐냐면 제조업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지금 서비스업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아까 카즈 얘기도 하시고 호텔 얘기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레스토랑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야말로 미국의 중간재인 반도체를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 20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밸류이션 배수가 미국 ISM 제조업 상대 강도하고 거의 또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ISM 제조업 상대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역시 밸류이션 배수에는 부정적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왜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었냐 보시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제시를 할 때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과거에 봤던 가장 높은 밸류이션 배수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 증가률도 빠지고 ISM 제조업 상대 강도도 빠지고 보니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가장 높았던 배수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이션 배수를 좀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게 된 원인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위스크들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조금 더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 차는 급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둔화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이션 배수를 결정하는 요인들도 조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는 조금 리스크를 인식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모멘텀이 아직은 시장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높고 현물 가격도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주가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추경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시는 건 별로 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저런 뉴스들도 많이 참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미쳐보지 못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떤 뉴스들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들면서 반도체 우리나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삼성이 짓고 SK가 짓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게 짓는데 설마 미국의 정부든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 공장 망하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제 설비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그거는요 너무 이건 희망 섞인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런 이슈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노리는 거는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니스도 그렇고 지금 대만 한국에 있으니까 중국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쪽이 봉쇄가 될 경우에 미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안중적으로 생산하겠다 그쪽에다가 짓지 말고 앞으로는 미국에다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TSMC 삼성전자도 미국에다 짓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다가 반도체 라인을 짓는 건 굉장히 생산성 측면에서 안 좋은 얘기예요 왜요? 그쪽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들은 3교대로 24시간 뺑뺑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 더 준다고 해도 3교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임금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미국 유진에 반도체 라인이 있었는데 그거 철수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최대한 받아서 일단은 들어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200억 달러를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TSMC가 또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사실 그 장기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언적인 의미예요 뭐냐 하면 일단 건물은 짓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건 지어요 그런데 반도체 협황이 만약에 나빠지게 되고 굉장히 손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과 발생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 발주를 늦추죠 이거는 내가 올해 얼마 투자 내년 얼마 투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는 사실은 업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꼭 미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얼마 전에 국가 반도체 뭐라고 그럴까요 클러스터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그런 거 K-반도체 그렇죠 그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다만 그 투자 시기는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업황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고 있는 회사한테 왜 반도체 장비 안 짓냐 라인 안 짓냐 더 안 늘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망회로 하나만 좀 더 돌려보며 제가 이제 2회로 전문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 혹은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선진국이야 큰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개발도상국이든 이런 데는 그래도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 늘어나는 것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반도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전기차로 엄청나게 늘어나면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에 들어간 반도체량이 훨씬 더 많은데 물론 거기에는 자동차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도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텐데 DRAM 이런 거 들어갈 텐데 반도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희망회로 좀 돌려보는데 방향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 DRAM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뭐 있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 미국의 뭐죠? 그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거기 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신데요 그래서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입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역성장을 해왔어요 뭐가요?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이요? 코로나19 전에는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고 그 정도였습니까? 그랬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오히려 언택트 수요 때문에 작년 하반기 올해 1분기 해가지고 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역성장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5G나 스트리밍 서비스나 IDC, AI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 수요가 꾸준하게 느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언택트 수요하고는 약간 별개로 얘네들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이제 서버까지는 우리가 기존의 전체 수요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차 쪽에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뭐라고 그러나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엄청 필요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는 계속 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 2%도 안 돼요 사실 현재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비중이 큰 PC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서 D램 수요에서 한 10% 후반 차지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D램 수요에서 한 40% 차지하는데 그쪽이 둔화되면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둔화되는 영향이 훨씬 크죠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쪽이 커지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내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영향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둔화되는 거를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프로의 반격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 죄 짓는 기분이네 제가 아니 아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연구원님께서 정말 분석하고 결론 낸 대로만 말씀해 주셔야지 사람들이 듣기 좀 싫어할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좀 약간 숨기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내년에 슈퍼사이클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그럼요 그럼요 이건 맞춥니다 뭐라 그럴까요 균형이 맞는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DDR DDR5이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DDR 시대가 열렸고 여기에 맞는 서버 새로 싹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서버 수요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수요를 왜냐하면 이제 그에 맞는 무슨 저 뭡니까 그 칩이랑 메인 칩이랑 DDR5 거기에 맞게 이렇게 쫙쫙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닐까요 DDR5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DDR5 생산 비중을 늘리고요 그런데 전체 삼성전자 디램 출하 비중에서 아마 내년 평균 20% 정도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훨씬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DDR5 시장은 내년부터 열리는 거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거는 내후년부터일 거고 또 그래요 그리고 DDR5라는 것도 이제 디램이 일종이고요 DDR4의 그 다음 세대의 디램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세트 그러니까 서버나 PC나 이런 것들에 수요가 느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서버나 PC의 수요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DDR4가 들어가다가 DDR5가 들어가니까 DDR5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DDR4보다는 초기에는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격 프리미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게 수요를 견인하는 요소는 아닌 거죠 혹시 그러면 조정을 쓰이게 받을 수도 있습니까 조정이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지금보다 예를 들면 지금 8만 100원이네요 오늘 딱 그런데 이게 한 7만 원 혹 6만 원대 이렇게 해도 열려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빠지느냐 거기에 또 밸류이션 측면에서는 얼마나 유동성이 급감하느냐 또 금리가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되느냐 이런 거랑 이제 다 연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과거에 보면 주가가 한 20, 30%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었죠 업황이 이제 다운톤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보통 이제 크게 업황이 나빠질 때는 고객들의 과잉 재고가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이제 급격히 나빠지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과잉 재고가 굉장히 많으면 그러면 수요가 이제 양호에 나빠질 것 같을 때는 그러면 아예 사는 양을 굉장히 확 줄여버리게 돼요 가격을 엄청 또 인하를 시켜줘야 그나마 지금 사게 돼요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앞서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를 뭐하러 비싼 가격에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엄청 후려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객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이고 아직은 드렴 업체들 재고는 또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어도 뭐 그렇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과거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목표가는 아까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9만 2천원 맞죠 삼성전자 9만 2천원 하이닉스 16만 5천원으로 목표 주가를 조금 이전보다는 하향은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 쪽 의견을 갖고는 계신 거고 네 한 번에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어느 정도 지금보다 조금 올라갔을 때 아 이제 방향 바뀌었구나 하면서 추격 매수를 막 들어가는 건 이거는 난 말리고 싶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면 반도체 쪽에 저희 전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슈퍼사이클은 안 옵니까 혹시 뭐 한 2년 후라도 오면 그냥 좀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슈퍼사이클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겹쳐야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업황이 한 번 되게 나빠야 됩니다 업황이 한 번 되게 나빠야 슈퍼사이클 오려면 네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 규모를 엄청 줄이게 되고 캐펙스를 줄이게 되고 쇼티지가 막 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급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업황이 나쁘니까 고객들도 안 살 거 아닙니까 반도체를 그럼 고객들 재고가 이제 또 충분히 줄고 그때 이제 수요가 이제 좋아지는 예를 들면 자동차 쪽에서 갑자기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겹치게 되면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당분간은 그 그림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좀 어려운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 슈퍼사이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번에도 오셔서 저희 오셔서가 아니고요 제가 왔을 때 당황하니까 저는 마리콘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슈퍼사이클이 안 될 리스크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아니 뭐 좋게만 얘기하는 게 나는 그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무슨 뭐 각 증권사들마다 매수 리포트 뭐 의견 중립 혹은 뭐 매도 리포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가 나온 그 다 모아 갖고 어느 회사는 뭐 매수 리포트 96% 어디 회사는 뭐 82%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 회사별로 그거 보는데 아니 이렇게 뭐 90몇 프로까지 다 좋은 리포트만 쓸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저는 이렇게 뭐 중립 혹은 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위로는 안 되네요 네 그럼 가시죠 소주 한 잔 하고 들어가세요 자 오늘 하여튼 우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 막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실 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리스크는 그리고 과거에 보셨을 때보다 더 짙어졌다라는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은요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수석연구위원님이셨고요 다음 달쯤에 한 번쯤 더 오셨으면 네 그 리스크가 또 더 짙어졌는지 아니면 그 리스크만큼은 조금 약해졌는지 계속 이제 제가 그걸 체크할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